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게 대운이라고 하죠 저도 알고 있기로는 대운은 인생에 3번 들어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3번 들어오는 게 맞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믿음은 아니라고 부정을 못하고 그렇다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운은 스스로에 만들었을 때 노력의 대가가 없을 때 선생님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운이 저절로 다 들어오는 분들은 하늘에서 복을 줬다 하지요 하지만 조상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조상님이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모자라서 그 노력의 대가를 잇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운이 항상 대운이 들어올 땐 애군이 먼저 칩니다 그래서 7, 8년, 10년이나 온 세월을 노력의 대가가 없이 고생만 했되 운이 기운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하면 나쁜 일이 터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예를 들면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지 않는 것이 돈이 버는 것입니다 손재가 없을수록 돈은 재물은 고이는 거고 작지만 그 작은 돈이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하는 분, 자영업하는 분 또 어디서 본인이 혼자 일을 해서 개개인이 저축을 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많은데 저축을 100날 10년 이상을 모은 돈을 한 번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손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운이, 대운이 드는 분은 내가 사업이나 장업을 하는데 크게 눈에 띄지 않아도 한 가지만 갖고 운기가 들어서서 재물을 부는 것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대운은 생각지 않은 데서 귀인이 나타나는 경우 또 내가 노력한 만큼의 10년 동안의 그 기운이 없었고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휘인이 나타나서 그분을 인정해 주거나 자영업의 상품을 인정해 줘서 크게 일이 대운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운은 조상이 도왔나 아니면 내가 운이 들었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거의 보면 자기 노력의 50%고 조상이나 운기의 50%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좀 알 수 있는 내가 대운이 들어오는 건가? 이렇게 알 수 있는 나타나는 징조가 있을까요? 항상 대운과 애군은 반대인 것 같지만 사촌입니다 운이 먼저 들어와서 손재를 보는 건 애군이고요 또 애군이 있으면서 운이 들어와서 돈을 부각을 시키는 건 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맞이를 하는 경우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운맞이를 하는 게 아니라 애군을 막아줘야지만 그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운맞이를 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애군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운이 나쁠 경우 운이 나쁠 경우는 애군만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귀인을 만나도 이상하게 그분하고 거래가 안이 되고 또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부도수를 맞는 경우 또 그분하고 거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상대에서 오다가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상대가 망하는 경우 그러면 치명적이게 타격이 오죠 그러면 대운이 오지 않아도 좀 대운을 오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아주 수가 나쁜 분을 구스란다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해준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더 나쁘지 않게끔 막아주는 그런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운이 들어올 때는 조금 애군을 막아주면서 문을 열어주면 운이 좀 편안하게 들어오는 편이죠 예를 들면 병원에서 수술 후에 진통이 많이 겪지 않습니까? 진통제를 맞으면 고통이 덜하다는 거 그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대운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선생님한테 저의 사주라든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본 선생님은 대운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아시는 거예요? 아는 경우는 이제 신의 접신을 받아서 그분이 이제 사주를 볼 때는 올해 해 5년에 뭔가 상업을 벌린다든지 사업의 추진력이 있다든지 기계를 새로 들어온다든지 여러모로 방법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주마다 풀어볼 때는 기계를 뒤로나서 이 양반이 그로 인해서 일이 부각이 되고 많아져서 금전 운이 들어올 경우 그걸 운이라고 하고요 또 이분은 오다는 들어오는데 기계를 내가 뒤로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운이라는 것은 인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업이 있고 긴 업이 있고 뭐 돼지 업이 있고 그래서 인업을 모셔서 인간의 귀인을 만나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물론 본인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님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판단력은 본인들이 판단을 하지만 제자들이 거짓말은 안 할 겁니다 전달성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거짓없는 말을 해줬을 때 제갓집들이 판단을 하여서 결정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иты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이런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